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시장을 움직인다 한수정의 인비 저는 한비서 한수정입니다 매일 수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익으로 증명된 증권가의 전설 인비 이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각 섹터와 테마 이벤트 드립은 매매 운영법으로 종목도 선별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최근 시장이 지난주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선생님이 좋은 상승률들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려서 우리는 시장의 변동성을 느끼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어느정도 회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지금 리스크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또 우리가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될까요 이선생님이 챙겨주신 종목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테마까지 자세하게 들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우리 인비 종목 상승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자부터 정리를 해봤는데요 DK락이 17% 상승률로 3월 15일에 기록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 제1전기공업 같은 날을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지난주까지 구리 관련주 상승하게 되면서 66% 또 한 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3월 18일에 YC캠이라는 종목을 소개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유리기판 테마입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까지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분 챙겨가면서 127%의 상승률 가져갔고요 이후 삼성제약과 에이테크솔루션 모두 10% 넘는 상승률 가져갔는데 SP소프트가 역시나 지난주에 한 번 더 강한 힘을 가져가게 되면서 32.37%의 상승률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도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상승이 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시면 이삭엔지니어링이 42% 세코니스 쿠폰 13% 또 뷰노와 네페스가 3월 29일자로 9% 13% 각각 상승을 챙겨갔었던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죠 4월에 들어와서 종목들의 움직임 더 좋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4월 4일에 소개해주셨던 퍼스텍이라는 종목 방산주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정적 리스크 다시 불거지게 되면서 10% 넘는 상승률 그리고 엘컴텍 역시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27% 그리고 JMB 반도체 장비 쪽에서 개별 이슈가 있었죠 108%의 상승률 챙겨갔고 ALT 빅텍, 빅텍 역시 방산주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한 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20% 가까운 상승률 챙겨갔고 APTC가 17% 상승률 챙겨가게 되면서 여기 있는 종목들의 상승률만 더해보더라도 총 552.3%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상승률만 정리를 해봤을 때 이 정도니까요 우리가 이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1월 29일부터인데 올해 상반기 정말 이선생님과 함께 하셨다면 너무나도 멋진 상승률, 짜릿한 상승률을 가져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청상승률 가운데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죠 제일 전기공업 보겠습니다 제일 전기공업 이 선생님께서 제일 좋은 공업고등학교 나오셨다 뭐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인비저블 공략주였고요 전기전력 관련주였습니다 당연히 지난주에 구리가격 상승에 따른 이 전력, 전선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이 종목이 뚜렷하게 상승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개별 이슈로는 지금 미국의 최대 전력관리사 이튼이라는 기업과 함께 아크차단기 그리고 인쇄회로 기판에 대한 독점 공급을 체결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또 한 번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최고가 16,720원까지 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이 종목이 또 66%의 상승률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빠르게 상승 탄력 더해 나가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YCKM 유리기판 테마로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127%의 상승률 우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아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한 3주도 되지 않았고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유리기판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전력 고효율에 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생산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이때 호재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사실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YCKM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이미 100% 넘게 챙겨주신 이 종목 과연 상승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추적 관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SP 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은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IT 솔루션 기업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공략해서 조금의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이 선생님 믿고 따라가신 분들이라면 상승을 계속 보고 계시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32% 구간 제가 주말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이 구간이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률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빌드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 AI 도구를 공개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 클라우드 쪽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테마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 알고 계신다면 조금 집중이 되실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와 보안 쪽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셔야 되겠죠 다음은 지금 시장의 매크로적인 측면을 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 계속 이랬다 저랬다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가 다시 전쟁을 중단했다가 여러 가지 언급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물가에 대한 불안감, 유가에 대한 불안감 또 달러가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방산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4월 4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공략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마치 전쟁 상황을 예견을 하셨듯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장중에 변동성을 키워나가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장중에 이렇게 뚜렷하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오후짱 들어서는 다시 조금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략해서 이 자리까지 한 10% 정도의 상승률 챙겨갔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방산주 이뿐만이 아니죠 빅텍이라는 종목은 더 강한 힘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역시나 같은 이슈로 인해서 4월 11일 저희가 4월 4일과 4월 11일에 모두 방산 관련주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이 종목은 특히 방산 관련주에서 중소형주 아직 수혜를 못 본 종목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공략해보셔라 라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산주 같은 경우들은 또 장중에 변동성도 크고 보유하시는 기간의 변동성도 어느 정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미리미리 입장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자 다음은 APTC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주 흐름 좋았는데요 17.46%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식각장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략해서 쭉쭉쭉 3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지난주 금요일 계속 시장이 너무 흔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도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종목을 올라간다라는 초점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전히 시장에서 먹을거리는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가지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또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에 대한 방안들 각 테마와 종목 안에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과 함께 했을 때 이런 종목 상승률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2월 1일에 예스티라는 종목을 HBM 테마에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통신장비 쪽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와 이제 300%를 드디어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의 1위 자리 국권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천당 제약 135%, HB 테크놀로지 89%, 젠백스 링크 99%, KNJ 56%, YC캠 JNB 지금 127%, 108% 각각 AI와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이 부분 챙겨가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여기에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제일 전기 공업이 또 여기에 한 자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이 자료도 제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람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드디어 300%를 넘겼는데요 물론 저희는 이 선생님이 미리 이 종목을 소개를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고 그 다음에 3연상 장중에 기록을 했을 때 이날 바로 매도 전략을 주셔서 저희가 수익을 다 챙겨갔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상승 챙겨갔던 게 거의 200%가 넘었는데요 그 이후에 잠시 조정받는가 싶더니 또다시 장중 강한 힘이 나오면서 제가 시청자 분들께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계속 좀 보게 됩니다 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뉴로모픽 테마에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통신 기술이 없으면 다른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기술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지금 320% 정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JMB 보겠습니다 최근 상승 좋았던 100% 넘었던 종목인데요 반도체 진공 장비 스태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 이 스태커를 스태커 장비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지난주에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시장 고점 논란도 있고 특히나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 그리고 이번 주까지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또 실적 시즌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선생님과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상승률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섹터와 테마에서 이벤트 드립은 매매 운영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략 분석이 끝난 이 선생님만의 공략 종목 오늘도 담겨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종목의 포트에 담아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시고요 또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시고 저희 방송 다시 보시고 투자에 도움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제를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 테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죠 역시나 AI 또 HBM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HBM의 이유 있는 성장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경쟁 속에서 주인공이 될 만한 종목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AI 테마 그리고 HBM 테마에서 여러 종목을 공략해서 이미 뭐 100% 넘는 상승률을 가져간 종목도 있고요 다 50% 이상의 상승률을 가져갔었는데 이 속에서 또 주인공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 이 선생님이 결제 내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보안 기술에도 AI가 활용이 된다 사업 확장과 변신 중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앞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SP 소프트 상승률 보셨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도 보안 절차를 걸쳐야만 우리가 잘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보안 기술 상당히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도 AI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안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구축한 다양한 사업들을 확장하고 변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 준비된 기업 어떤 기업일지 잠시 후 브리핑 함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이 선생님의 결제한 건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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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네 아 네 다시 돌아올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도체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도체 내가 강력하게 밀 수밖에 없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 반도체 우리 반도체 이야기도 좋고 우리 반도체 이야기도 좋고 이 시대 흐름은 거슴이 이 시대 흐름을 거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면서 지금이 할인 중 세일 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꼭 담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러면 HBM 관련 중 한번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나왔었던 이슈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TSMC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죠 이 두 기업이 기술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6세대 HBM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의 HBM에 공급하고 있는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국내의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SK하이닉스 뒤를 바로 바로 삼성전자가 뒤쫓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 격차를 좁히지 않기 위해 앞으로 HBM에 대해서 더욱더 빨리 좋은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TSMC와 함께 기술 동맹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까지는 좀 많이 눌리는 모습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5% 이상 하락을 할 정도로 충격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너무나도 숭숭장구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하는가 두려우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릴 때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세대 HBM이라고 하는 것은 HBM6가 아닙니다 HBM4 시리즈인데요 이것을 TSMC와 함께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욱더 미세공정, 더 디테일한 HBM,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HBM을 본격 양산하고 2026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생산을 만들어 나가겠다, 판매를 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HBM 쪽에 대한 이런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기술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는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BM 쪽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이슈요 제가 전해드렸었던 것인데 SK하이닉스 올해 역대 최대 실적에 또 최고 시총 경신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오늘 SK하이닉스 또 반도체 종목들 일부 좀 눌리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올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HBM 생산 매출 확대를 기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에 최고 시총 경신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사실 지난해 3분기,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크게 남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1분기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2조 153억 원 그리고 1조 6,398억 원 정도라서요 앞으로 올해 전체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최대 실적, 최고 시총 경신 전망이 예상이 되고요 또 조만간 SK하이닉스의 또 실적 발표가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SK하이닉스 관련주들 잘 살펴보시고 수익도 챙겨가 보셔야 되겠죠 오늘 기업은 이런 HBM 수요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HBM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어닐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도체 전공정 과정에서 들어가는 단계인데요 지금 웨이퍼, 연마, 산화, 노광, 식각, 확산 다음에 어닐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닐링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열을 가해서 웨이퍼를 좀 뜨겁게 달굽니다 그럼 이 얇은 웨이퍼가 약간 고열을 받게 되면서 더 평평하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더 테스트를 수월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열 처리 공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가 더 평평해지면 회로도 더 정확하게 그려지게 되고요 결함이나 미세한 먼지 같은 것들을 찾아나가는 데에도 더 쉬운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이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닐링 기술을 함으로 인해서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동 전류와 직접 회로의 성능이 10에서 15% 정도 높아진다라고 봤을 때 웨이퍼의 이 기능 성능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웨이퍼 표면에 손상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 결함이 감소되면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어닐링 장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오늘 기업이 이 기술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기업이 있기 전에 국내의 다른 기업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 장비를 만들고 납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기업이 HPSP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 이 종목 역시 HBM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반도체 테스트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어닐링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저기 지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다가 지금 한 최근 한두 달 사이에는 약간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지선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 그려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거의 주가가 200% 300% 이상까지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주가가 만 원대였는데 올해 최고치로 6만 원대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아마 여기서 잘 수익을 챙겨가신 분들은 5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가져가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어닐링 장비를 판매하면서 실적과 매출액의 상승으로도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래서 독점적으로 이 어닐링 장비를 가지고 있었던 이 기업에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의문점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특허권 침해 아닌가요? 이 기업은 2순위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약간의 분쟁 과정에 있는데 오늘의 기업이 승소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HPSP에서 만든 이 기술과 별개의 기술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특허 침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새로운 어닐링 장비가 또 업계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HPSP만큼 상승해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이슈가 좀 해소가 되게 된다면 또 한 번 수혜를 받게 되면서 주가는 더욱더 탄력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어닐링 장비 그리고 또 다른 HBM 관련 장비들을 계속해서 다양한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다시 한 번 보신다면 전 세계 HBM 시장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에 20억 정도 달러를 기록했었던 HBM 시장 규모가 이제 2028년에는 63억까지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업계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이런 어닐링 기술 그리고 또 다른 테스트를 쉽게 만드는 ESD 칠러 같은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양한 기업과 엄청난 금액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기업에서는 49억 원 정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요 또 다른 기업에서는 75억 원 정도의 장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는 최근에 소식이 더해지게 되면서 이 기업의 매출액과 주가 역시 지금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HBM 쪽에서는 이 기업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접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기업의 차트는 어떨까요? 차트 한 번 보실 텐데요 자 지금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이 오른 건가? 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길게 늘려서 보면 이 종목도 우상향 추세 그려나가면서 이미 100% 가까운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 선생님께서 이전에 한 번 공략을 하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재 지금 단기 조정 구간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 보이시죠? 약간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살짝 나와질 때 지금 공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아쉽지 않게 안전하게 또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을 담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HBM 관련주이고요 SK하이니스와 TSMC 기술 동맹 맺기로 했죠 그리고 SK하이니스 지금 실적이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HBM 수혜주 살펴보신다면 고압수소 언힐링 장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HPSP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도전장을 낸 기업이고 실제로 호평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잇따른 계약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 실적 측면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기업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살펴봤고요 잠시 후 두 번째 테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저를 대신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오늘 아침부터 이 선생님 지금 이 종목 갖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인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로스 아이바이오라는 종목이 목표가를 이미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반갑다라고 또 보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시장의 구석구석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2월 3월 반도체 HBM AI 관련주들로 상승 많이 챙겨갔었다면 또 구석구석 방산, 금 관련주, 의료 AI 관련주 또 2차전지 쪽, 제약바이오 쪽 다양하게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시장이 눌릴 때나 상승할 때나 다 수익을 챙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오늘도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빠르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가고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 꼭 집중하셔서 포트에 담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포트에서 550%의 상승률 보실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저 한비서도 두 번째 테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이제 결제를 좀 내려주실 것 같은데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네 한비서입니다 네 이 선생님 총목명 알죠? 두 번째 공략죠? 저는 알죠? 그쵸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보안이 생명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두 번째 테마에 대해서 소개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테마 안에 있는 숨겨진 그 종목 저는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알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보안 때문 아니겠습니까? 보안이 잘 지켜지는 회사야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테마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한 24년의 전통이 있다고 해요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지금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전체적인 보안 산업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기업일지 힌트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유추가 되실까요? 알겠다 하시는 분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끝까지 알기 위해서 또 한 비서의 브리핑 들어보셔야 되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 사이버 보안 핵심이 AI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커진 위협 AI로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이 인공지능 시대가 확대가 되게 되면서 그만큼 해킹하려고 하는 이 보안을 깨려고 하는 AI도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지능적으로 고도화되고 더 암호를 잘 풀 수 있게 AI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AI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AI가 인공지능으로 너무 똑똑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암호를 나보다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보안 정보들이 더 노출이 쉽게 된다면 우리가 AI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똑똑한 AI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안 시장에 AI가 결합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AI가 사용되는 곳이 당연히 AI로 채 GPT 같은 것들도 만들고 오픈 AI, 소라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자율주행에도 AI가 들어가고 로봇에도 AI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보안에도 AI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똑똑하고 더 스마트한 보안을 지키기 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보안 시장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가장 선두주자로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솔루션, 클라우드 솔루션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바로 보안과 AI를 결합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위해서는 채 GPT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코파일럿한테 우리 회사의 지금 보안 상황을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코파일럿이 그것을 다 분석해서 리포트처럼 분석을 해서 보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서비스 중에 해킹이 된 것이 없는지 검색해줘 이렇게 하면 또 코파일럿이 다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 보안 AI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기업이 또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보안이라고 한다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정부에서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각각의 기업에서 정말 내부에서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자료들 같은 경우에 보안 솔루션 업체를 꼭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 보안 업계는 꼭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AI가 들어가게 되고 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진정으로 다시 한번 날개를 달고 날아갈 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게 되면 보안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 많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보안 업계의 기업들이 외연 확장과 또 변신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한 5개 기업 정도를 자료로 보고 계시는데 기업명은 제가 가려놨습니다 그런데 주력 부문이 각각 보안 관제, 백신, 문서 보안, PC, 모바일 보안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많이들 보신 그런 서비스의 기업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두 가지 기업들은 AI 통한 보안 솔루션 고도화를 하고 있고 또 클라우드 블록체인 서비스 그리고 종합 IT 서비스, 기업용 서비스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제로 트러스트, 제 트러스트 신뢰가 0이다라는 것에서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고 생체 인증 기술, 양자 보안 기술 등 다양해지고 더욱더 직접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런 변신과 외형 성장을 본격화하고 있는 이런 보안 업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은 이런 기술을 지금 장착하고 사업 영역을 더욱더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안 기업으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러한 신기술을 장착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을 활용한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 이것이 중요하겠죠 메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들을 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메일의 피싱이나 스캠 여부 등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보안을 더욱더 강력하게 잠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위험탐지 및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안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미리 위험이 있을 상황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로그인을 안 했는데 갑자기 노란톡이나 초록 땡이버 이런 데서 방금 전에 어디에서 로그인 했습니다 본인이 맞으십니까? 이런 알림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로그인을 안 해서 이 지역을 찾아보니까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해킹당했나? 이렇게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위험들을 미리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보통 사용되는 시간이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사용이 됐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로그인이 되거나 사용이 되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위험탐지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절대 믿지 않는 트러스트 신뢰가 제로인 상황을 가정으로 하고 보안에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안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컴퓨터 그리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IT 솔루션에 이런 보안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더욱더 활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기업의 이런 기술들이 지금 정부 주도 하에 또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8개 공공기관에 시스템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18개 공공기관에 시스템 클라우드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데요 총 67개 정보시스템에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16개 연구기관 한국도로공사 등 18개 기관 등이 이 기업의 기술을 활용하게 되고요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축을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전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클라우드 운영 관리 등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문서들을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갖춰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이렇게 지금 정부와 공공기관 주도 하에 이 기업의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740억 원대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게 됐습니다 유상증자를 단행하게 되면 기업에서 어느 정도 자본금을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유가 바로 사우디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이 기업의 기술 그리고 이 기업의 합작 법인이 설립이 될 예정인데 우리가 또 사우디 하면 뭘 떠올리시겠나요? 우리 또 네옴 시티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네옴 시티는 스마트 도시 아니겠습니까? 또 스마트 도시는 그만큼 여러 가지 기술들 인공지능과 IT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 서비스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이 사우디에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의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요 이 규모 그리고 이 실적이 얼마까지 이어지게 될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의 수주를 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의 차트는 어떨까요? 이 기업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상당히 많은 고점을 찍어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눌림목 안에서 박스권을 그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최근에는 갑자기 또 변동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4월 중순경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벤트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보안 관련주인데 뭔가 4월 중순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종목인지 충분히 제가 힌트를 좀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자 보안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이버 보안의 핵심이 바로 AI라서 AI와 보안이 결합된 그런 기술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오늘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안 시장이 있어서 AI와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날개를 달면서 변신과 외연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영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신기술에 장착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8개 공공기관에서 시스템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있고 또 740억 원대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사우디 합작 법인을 설립할 계획인 이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큰 변동성을 거치긴 했는데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알겠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에도 지금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특히 이 선생님 만나보실 수 있는 곳으로 입장하신다면 알아보실 수 있겠죠 자 이 선생님이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세일할 때다 할인할 때다 너무 좋은 이슈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눌릴 때가 기회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보안 쪽에 있어서는 이 보안 기술이 앞으로 AI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지속적인 수주와 계약과 같은 모멘텀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 공략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신 건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제 이 선생님으로 함께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 선생님이 어떤 종목으로 상승을 크게 챙겨주실지 같이 기대하시면서요 함께 종목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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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